섬 루핑도 동반이예요 세림 누나 이한길? 이단길? 이단길, 텐비, 금정산 대륙공, 2차 오빠가 어떻게 갔어? 처음에는 그냥 호주들이 좋아서 그냥 올라가 저기까지는 불안결 저 테라스까지는 테라스까지 올라가 저 중간이 크록스인가? 테라스 크록스? 크록스 따로 없어 그제는 크록스야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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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기서 오자. 거기서 왼쪽에 오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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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아 어휴 만듦 아씨 이거 하고 헤헤 거려 아 정말 아씨 어이가 없어요 텐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건 아닌 것 같아. 내려가자. 어디 있는 거야?